오늘 우리 감독님의 용도영준이 어마어마했죠? 내 눈이 흘러버리고 웃을 깨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도 다시 태어나서 웃을 거야 내 눈이 흘러버리고 웃을 깨고 있는 거야 우리 감독님의 용도영준이 어마어마했죠? 잘생겼던 이 번호 내 눈이 흘러버리고 웃을 깨고 있는 거야 내 눈이 흘러버리고 웃을 깨고 있는 거야 내 눈이 흘러버리고 웃을 깨고 있는 거야 우리 선수들에게 그리고 마운드윙은 전형 선수들에게 박수와 감성!